안녕하세요. 저는 사랑과 행복을 그림으로 전파하고 싶은 화가 민경숙입니다. 돌고래는 매우 영유하고 몸놀림이 유연하고 또 가족애가 아주 돈독한 동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사람과의 인연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수족관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손동작을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들을 표현하여 가족사랑, 인간사랑을 삭막한 요즘의 세태에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 돌고래에 한국의상을 입혀서 동서양의 공전,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공동된 주제는 사랑받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자연과의 교감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공존함으로써 상생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희 작품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사랑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